안도인 아 새롭게 닉네임 좀 보세요 님들 저런 애들 쩌로만 중시켜야 돼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오기어차 아니면 하하아 하면서 이젠 내가 두목이다 칼차 인마 진실은 칼차 인마 칼차 인마 진실은 칼차 난명 칼차 인마 으아하하하하 칼슘을 시작하자 신입생님 될게 이제 내가 좀 옵니다 고맙다 이거 친구 아니고 너지 밧죽 좀 그만 태워줄래? 넣으면 위협 버튼 한 번 누르고 밧죽 그만 태워 열기 식수면 싫어하잖아 보들보들 개미 똥꼬 놈아 빨리 아 밧죽 태우지마 너잖아 너잖아 흠 친구 밧죽 한턴 더 태우면 네 블랙한다 친구한테 밥 싸줘 네 친구인지 갑자기 밧죽 안 태우네? 저 친구가 밧줄에 밧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넌 블랙이야 알겠지? 밧줄 1초라도 타면은 블랙이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5초다 1 2 3 4 5 6 4 5 5 6 5 6 7 8 9 10 11 12 생각해 보자 13 10 13 14 15 15 10 6 10 11 10 10 10 2 11 14 친구야, 친구야! 지금 너 아이큐 추적 끝났거든? 지금 집주도 다 알아냈어 밧줄 태우지 마라 친구한테 전해, 당장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질 것 같다고 아, 밧줄 그만 태워 무슨 생각을 5초 이상하니? 누가 돌겜에서 사실 아까 숫자를 센 거는 너의 아이큐 추적을 위해서였다 우라우... 아아... 에어어... 이 친구가 왜 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어떨까? 복종하거나 죽어 아 손해봤다. 진짜 이거 진짜 불편충돌 막 뛰어온다. 사슨! 사슨! 이러면서 사슨! 사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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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상대방이 선 넘었어 이제 받아주는 거 그만해야겠다 그냥 무시하고 게임할게요 방금 심노즌 만들었어 좀 받아주니깐 쉐키가 적당히야 우리를 넘기지 어억 아 이겼다 하아 하이~~ 나가 이색**야 벨렌 잭슨이시다 벨렌 잭슨이시다 나가 뭘 찾을건데 거기서 방풀하고도 지니 그렇게 했으면 안됐지 너 친구랑 같이 좆잡고 저기 서있어 서로 잡아줘 아 나가 이중이 없어 난 이윤이 알고였어 아씨 오이? 오오오오 거예요 미처 날 배신했다 pless 히도 랜덤이구나 죽일 건데 뚝값 해버릴 건데요 그냥 해적의 기능을 따라라 해적의 기능을 따라라 얼어붙은 땅의 전사들이 일어나라 방프라고도 지면은 되게 자괴감되어 땅아 땅아 이런 애들이 이제 김벤에 글쓴다고 다요 이성질 저는 그냥 친구가 방송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했을 뿐인데 이분은 저를 요리 돌림 조리 돌림 저를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듭니다 이러면서 어? 눈 시뻘개져가지고 그 지랄 떨려고 나왕 낭아 임마 빨리 결정 해야 한다 으윽 이렇게 하네 댓글이 더 웃겨 이제 그새끼가 원래 그렴 그새끼 원래 그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새끼 원래 인성 쓰레기 영리한 중랑 항복하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 댓글에 이제 막 옹호하는 댓글 어 걔가 방풀해서 그런건데? 빛줌폭탄 맞으면서 내 다음 탑박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질한다고 내 다음 탑박이 누가 누가 개극혐 아 우리 누구는 안그런데 우리 누구나 보센 백프로그런다고 백프로그런다고 백프로그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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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mete mot과 백r 바라마 백 stick 한 계 cred 한 번이